르노 삼성이 간판 SUV 모델인 QM6를 페이스리프트한 더 뉴 QM6를 내놓았습니다. 2016년 9월에 처음 등장했으니 2년 9개월 만에 이루어진 큰 변화인 셈입니다. 페이스리프트라고는 하지만 실내외 변화의 폭은 크지 않습니다. 대신 최근 제도 변화에 따라서 LPG 차를 일반 소비자도 살 수 있게 되면서 LPG 엔진 모델을 발빠르게 투입한 것이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국내 첫 LPG SUV는 아니지만 르노 삼성은 현재 국내 소비자가 살 수 있는 SUV 가운데 유일하게 LPG 모델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경험하는 LPG SUV인 르노 삼성 QM6 LPE의 주행 감각은 어땠을까요? 자동차 컬럼리스트 나윤석씨와 함께 시승하면서 차가 주는 느낌에 관해 가볍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QM6를 사실 페이스리프트 전에 타본 적이 없어요. 장간도 타본 적이 없어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주행질감은 확실히 업그레이드 됐네요. 저는 전에 QM6를 타면서 SM6를 만들어서 살을 찌워서 QM6를 만드는데 늘어나는 원가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원가 절감을 한 티가 곳곳에서 많이 난다는 느낌이 되게 아쉬웠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잘 잡힌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따가 청인씨 운전하면서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는 건데 우회전 코너 같아요. 그 정도 코너에서 언더스티어 양이 많지 않은지 이 차가 코너링이 되게 느슨했었어요. 그래서 바닥은 가볍게 느껴지고 코너링은 느슨하고 그래서 차가 되게 헐겁다는 느낌이 저한테는 되게 안 좋았던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가성비나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 틀림없이 좋은 부분이 있는 차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차가 그렇게 정이 안 간다고 하죠. 손이 그냥 자로 가지 않는 차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 현재 조수석에 앉아서 엉덩이 감촉은 꽤 많이 좋아졌어요. 출발하기 전에 저희가 들었던 상품 설명에서도 서스펜션을 좀 조율을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죠.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 차가 10mm 낮췄다고 했잖아요. 네. 10mm 낮췄다는 게 사실은 서스펜션 입장에서는 되게 큰 변화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처음 출발해서 저희가 올림픽대로 타기 전에 잠깐 과속방지턱이 많은 구간을 좀 지났었는데 그때 과속방지턱을 넘는 느낌 자체는 약간 좀 탄탄하면서도 위아래 움직임을 잘 억제해놓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조여놨다는 느낌이죠. 저는 되게 헐겁고 흐무적거리고 그랬는데 되게 가볍고 그런데 이 차는 되게 묵직하면서도 좀 잘 잡아놓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바퀴 굴러가는 진동은 잘 안 들어오죠.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LPG인데 네. 엔진 진동이 더 더러워요. 그래서 이거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엑셀러리터를 밟았을 때의 반응이라든가 조금 흙이 붙은 상태에서 속도를 높일 때의 반응 같은 것들은 LPG 엔진치고는 뭐 제법 쓸만하다 그런 느낌이 들고요. 밀도감은 있어요. 그러면 아까 그 저기 한강 고속지에서 나올 때 그럴 때 이제 이면도로에서 가속을 할 때도 한 1800rpm 정도에서도 꾹 하고서 이렇게 미는 느낌이 직결감도 괜찮거나 자트코 변속기 워낙에 직결감은 괜찮으니까 그런데 이게 토크의 밀도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LPG는 확실히 유사함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속에서의 가속감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탔던 SM6 LPG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정도 괜찮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는 잘 못 타가지고 아 예 SM6 LPG 같은 경우에도 좀 느린 속도에서는 썩 나쁘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속도가 어느 정도 붙고 나서는 이제 가속이 좀 급격하게 둔해지는 그런 경향이 나타났거든요. 그거는 가지고 있는 힘이 어차피 한계가 있으니까 그 힘을 얻다가 쓸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 차가 가격이 대충 3000에서 좀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LP 모델이라서 2900만원. 네. 2900만원대라고 하면은 현대 산타페에서는 중하 미트림 정도 가격이에요. 물론 그쪽은 이제 엔진이 더 고성능이고 네. 하지만 저는 2.0 터보 GDI 현대 엔진보다 이 엔진이 더 좋아요. 지금까지는. 네. 그 엔진은 너무 저회전 영역에서 네. 힘도 그렇지만 직결감이 너무 떨어져서 밟고 액셀을 놓으면 갈라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아까 설명 듣기로는 SM6와 비교를 했을 때 40kg 정도밖에 무게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는 그런 설명을 들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의외인 측면도 있고 실제로 체감하는 성능에서도 SM6와 거의 지금 도심 구간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는 거를 느낄 수가 있네요. SM6보다 라이드 퀄리티나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좀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진동도 적고 네. 훨씬 좋은 것 같은데 그렇다는 소리는 뭐냐면 아무래도 SUV로 튜너를 하다 보면 서스페이저 스트로크가 늘잖아요. 그렇죠. 늘어난 서스페이저 스트로크를 잘 활용하고 있다는 뜻이고 네. 그러면서 또 좋은 것은 소음 원인 바닥부터 시트까지의 거리가 아무래도 늘어있잖아요. 그것도 이득이 되고 타이어도 지름이 커져있기 때문에 네. 타이어 소음만 잘 안일어나게 한다면 휠하우스의 공진만 잘 해결할 수 있다면 네. 소음 원에서는 더 댐핑이나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여진 더 있다라는 거 네. 잘 활용한 것 같아요. 이게 40kg밖에 차이가 없다는 소리는 기본적으로 기본 구조 설계는 똑같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성도 같을 것인데 거기에서의 소음 원부터의 거리 그런 것들을 좀 더 긍정적인 쪽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럼에도 스테링 휠과 발바닥 쪽으로 올라오는 앞쪽에서의 엔진 진동이 조금 다른 부분의 진동에 비해서 좀 도드라진다는 측면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네요. 제가 아직 운전대를 잡아온 건 아니어서 각종 느낌은 모르겠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앞에서 전달되어 오는 소리나 진동이 다른 부분보다 큰 건 사실이에요. 네. 대개는 LPG 엔진들이 폭발력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 정숙성 면에서는 동급 가솔린 엔진보다는 조금 더 진동이나 소음이 적은 게 일반적이죠. 우리가 아까 이 차 서스펜션도 좀 탄탄하게 조인 것 같고 차의 무게감도 좋고 그런 느낌이 좀 더 진득해졌다고 했잖아요. 엔진 마운트나 로어 캐리어 마운트도 조여 쓸 수 있어요. 그게 파워 트레인이 차체하고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 헐거우면 그러면 그 느낌이 되게 찝찝하거든요. 직결감과 진동, NVH 사이에서 어떠한 결정의 팩터가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도 좀 있어요. 저는 첫인상은 괜찮네요. 제가 아쉬웠던 부분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사라졌어요. 헐겁고 들떠있는 느낌. 그리고 노면에 있는 요철을 흡수하는 때에 차의 자세가 안 흐트러지는 것이 되게 좋아요. 보통 키끈 차들은 아무래도 노면에 요철을 밟으면 좌우로 흔들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안 흔들려야죠. 그렇네요. 되게 플랫하다 보이지 않죠? 어쩔 수 없이 무게중심이 좀 둔하게 움직이는 그런 측면은 있네요. 네. 롤이 있어요. 그 느낌은 전에도 있었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속에서는 잘 지금 도닥거려놨는데 속도가 오르고 코너링이 좀 타이트해지니까 이게 SUV이고 그러면서도 아 이 차가 서서 매니저니 그리 탕타는 차는 아니구나. 그래서 롤이 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지금 청희씨한테는 물어보고 싶은 거고 제가 체크하고 싶은 건데 앞바퀴가 그런데 느슨해지는 느낌이 있었냐. 그거예요. 제 질문은. 느슨해지는 느낌. 앞바퀴가 땅을 꼭 잡고 도는 느낌보다 만약에 조금 이렇게 부풀어 나간다거나. 부풀어 나가는 느낌은 제 아는데 방금 같은 경우에는 변속기 특성 때문에 변속기랑 엔진의 조합이 만들어낸 특성 때문에 토크가 늦게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들었는데 꽤 느슨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서울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수석에 앉아서 운전석 앞바퀴의 느낌을 느끼기는 쉽지 않은데 그런데 전회 같으면 이럴 때 롤링 온 다음에 앞바퀴가 쓴 밀리면서 롤이 풀려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어떤 거로 해버리면 원심력을 그런 식으로 하면서 시침 뚝 떠버리는 게 저는 되게 싫었거든요. 그런데 아까는 우리가 오르막 코너링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앞바퀴가 접지력을 더 잃기 좋은 상황인데 그 상황치고는 앞바퀴가 끈끈한 느낌이 좀 더 느껴졌어요. 전에 보다. 그래서 롤은 많이 여전하구나. 하지만 그래도 앞바퀴가 노면을 잡으려고 애쓰는 느낌 좀 나아진 것 같다. 그 정도의 느낌이었습니다.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역시 회전수가 올라가면서 토크가 충분히 붙어주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CVT에서 감아주는 거를 좀 더 빠릿하게 잡아주기까지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 정말 앵겨두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약간 헛도는 느낌 그런 CVT의 특성이 뷰지 엔진의 토크 변화가 크지 않은 토크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은 특성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그런 특성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이 지금 시속 한 8,90km 이상 한 100km 전후 이때 이제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가 어디에다가 포커싱을 했는지 다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어우 근데 차는 조용하다 진짜. 네. 지금 그 촬영장비를 다느라고 썬루프에 스크린이나 벅도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위쪽에서 도는 소음 자체는 크지가 않습니다. 다만 콘크리트 도로를 지나가다 보니까 약간의 소음이 근데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 마찰음 자체는 크지 않아요. 생각보다 핸들링은 명료하지 않은가봐요. 좀 둔해요. 나쁘지 않네요. 그립은 나쁘지 않은데 명료함. 네. 토너린 감각이 또렷하지는 않네요. 네.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느낄 수 있었냐면요. 차의 자세는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언더스티어가 조금씩 늘고 있었고 청희씨가 그거를 계속 수정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그냥 차는 나는 하나로 하고 있다. 그런데 운전자하고의 교감이 크지 않으면 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차나 사실은 그냥 설렁설렁 타기 되게 편한 차라든요. 네. 전반적으로 그냥 느긋하고 편한 이게 진짜 세단 느낌이잖아. 네. 뭐라 그럴까 여러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어떤 관념과는 조금 다른 측면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차네요. 이게 정말 승용차를 대체하는 SUV의 감각이어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승용차 대신 SUV를 주류로 사는 사람들이 늘었다면 네. SUV가 승용차 같은 감각을 잘 두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포츠 유틸리티비 이 글에 어떤 유틸리티는 주되 네. 주행 감각은 승용차 타야 된다는 게 네. 가장 좋은 컨비니션이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거 되게 좋네요. 일단 엉덩이가 간지럽지 않아서 좋아요. 엉덩이는 아주 차분하게 잘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좋다. 이 니싼 엑스트레이를 시승하면서 느낀 것 네. 비교를 해보면 이런 식의 서스펜션 세팅이다라고 하면 오히려 출력이 높은 엔진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 차는 디젤보다도 그냥 가솔린에 LP가 난 것 같아요. 출력이 좀 높은 엔진이 올라갔다고 하면 운전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조금 적극적으로 운전하려고 하면 되게 피곤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흔히 적거리기 시작하고 이제 뭔가 눈떠지고 엇박전하기 시작하고 운전자가 생각을 하고 액션을 취해야 될 게 되게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무각거려야 될 게 많아지는 거죠. 이 정도의 어떤 느긋한 가속감이라든가 반응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이렇게 조금 명료하진 않지만 또 적당히 잡아주면서 좀 느슨하게 받아주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떻게 보면 포근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좋게 포장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를 원하는 고객층이 누굴까 사실 그거를 알아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킨 제한은 없거든요. 세상에. 저는 오늘 이 차 느낌이 되게 긍정적이에요. 네. 일단 발전한 게 보이고 그리고 누구한테 팔고는 괜찮겠다. 누가 좋아하겠구나 라는 게 느껴져서 네. 저는 그게 되게 좋아요. 이렇게 지금 이은미에서 스카이홈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출렁거리지 않고 삭 나그릇하게 쓰고 가는 정말 스트레스가 없네요. 너무 좋다. 차를 어떻게 대하고 운전하느냐 그거에 따라서는 평가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아싸라게 가속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지 않으면 이게 막 와닿지 않는 그런 특성이기도 하고요. 아마 저도 이따가 운전하면 다른 얘기할지도 몰라요. 네. 성격이 안 맞아서. 네. 분명히 스티어링 많은 같은 경우에도 약간 둔하고 느슨한 건 있는데 이질감이 크게 느껴질 정도로 배 귀돌리는 것 같지는 않죠. 센터필이 센터필이 이럴 때는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센터필까지 느슨하면 정말 느슨하면 네. 주행 질감이 좋다는 게 제일 좋네요. 물론 그런 거 있어요. 스티어링이 아까 센터필 말씀하셨는데 프랑스 차 냄새는 나요. 그런데 좀 느슨해. 네. 탄력은 있지만 항상 개수가 좀 적고 아주 탱글탱글하지는 않고 둔하고 그런 측면이 있어요. QM6 처음 나왔을 때 두 번 시슴을 해보고 그때가 바로 그게 실망이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얘네들이 묵을 너무 많이 썼나? 네. 무칄에서 팽 ses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의의 이런 느낌. 그렇다고 힘을 빼거나 바로잡으려고 했을 때 뭔가 받쳐주는 반응도 이렇게 딱딱 맞춰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젤리가 仏을 거기서 건드렸더니 shock 찢어지는 거야. 젤리인 줄 알았더니 15D인 거지. 네. 운전을 이따가 해보시면 코브라가 갈라지는 영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맞습니다 이찬 조수석이 더 편한 차야 어쨌든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쁘지 않은 특성입니다 솔직히 이게 하나 이상할까봐 그런데 지금 이 인천대교가 바닥에 콘크리트거든요 콘크리트인데 이렇게 매끈하게 가본 차 정말 오랜만인거 같아요 위아래 움직임의 질감은 훌륭합니다 그리고 타이어에서 올라오는 진동 같은 것도 잘 잡아주는 것 같고 일단 바닥에서 와글거리는 소리가 없어요 예예 소리면에서는 그리고 차가 풍조름도 별로 없어요 심지어 사이드미러의 크기도 제법 큰 편인데 말이죠 소음 방음처리 측면에서는 소나타보다 낫네요 그리고 이런 국부적인 풍조름 있잖아요 이런게 없어요 예예 그렇네요 국부적 풍조름이 있는거는 정말 품질관리 되게 잘해야 하거든요 예 저희 펠리세이드 시승할때 모서리 부분에서 나는 소음이 거슬린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던 예예 그런 기억을 떠올려보면 최근에 소나타 시승할때 얘기 나왔던 부분이긴 한데 그런 소음은 QM6에서는 거의 없어요 오늘 이따가 속도를 조금 더 올려봤으면 좋긴 하겠는데 네네 일단 100km 정도 영역까지는 네 자 지금 뭐 저희가 뭐 심하게 운전한 적이 한 번도 없긴 하지만 네 인테리어에서 잡설이 없어요 네 그리고 확실히 조립 품질 같은 것도 되게 전해보단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소재가 그렇게 좋다라고는 말 못하겠고 이 포테인먼트는 좀 이제는 구형 냄새가 나요 이런거는 조금 아쉽긴 한데 기본적으로 되게 잘 익어가고 있다 네 하는 느낌이 나서 아 네 진짜 차분하고 조용하고 그냥 편한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너무 뻔한 얘기지만 근데 그게 되게 뻔한게 아니라 되게 중요한거라니까 네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는 SUV가 3박스 세단의 어떤 임무 지위를 대신하기 시작하는 네 그러한 세상이 됐는데 네 그렇다고 하면은 SUV가 전에 그 유틸리티카의 느낌을 그냥 유지하려고 하면 안된다고 네 세단이 주는 보편적인 느낌 편안함 안락함 이런 부분을 이제는 깔고 가야된다는게 주류로 입장이 바뀐 SUV의 임무예요 네 그런 면에서는 이 QM6가 되게 괜찮은 변신을 한 것 같아요 네 중요한 지적이 있습니다 전에는 느슨하기만 했는데 네 이제는 느슨한 부분은 많이 걷어내고 그러면서 이제는 포근함으로 보면 조금 바꾼 것 같아요 네 물론 그렇지만 스포츠 쪽은 절대 아닙니다 네 파워트레인도 그렇고 샤시 느낌도 그렇고 하지만 세단을 대체하는 SUV는 어때야 한다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적지 않았구나 네 그런 느낌이 있어서 되게 반갑고 기특합니다 한편으로는 저도 좀 기특하다라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QMC3 같은 경우에는 한국화를 하면서 좀 더 이상하게 변질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거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좀 반대 방향으로 조율이 된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냥 일반적인 비교가 아니기 때문에 실내의 디테일한 기능이 어떻느니 그런 얘기는 별로 안 했습니다 네 무지할 필요가 없죠 우와 이런 필요가 무섭지 하... 생각보다는 그래도 퉁 하고 올라오는 그런 것도 없고 진득이네 네 아쉽긴 하지만 그렇다고 정냄이 떨어질 정도는 아니니 사고칠 정도는 아니라 재미는 없다 어쩌다보니 저희의 시승시간이 끝난 것 같습니다 먼 길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요 즐거웠습니다